장민호 전성시대 TV조선 사랑의 쿨센터 오늘은 골프왕 내 딸 하자 출연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 하지만 구설수를 조심해야 프로로그 크리스찬 튜브에 수십 명의 크리스천들을 소개하며 가끔 댓글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본다 첫번째 저 사람은 좌파다 또는 우파다 두번째 스캔들이 많다 세번째 담배를 핀다 네번째 저 사람은 맨날 술만 먹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소개하느냐 등등 크리스찬 튜브도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예인이나 인물들을 조심스럽게 고르고 있지만 전에 알지 못했던 문제점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나중에 안좋은 일로 구설수에 오를 때에는 난감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구독자님의 눈높이에 맞춰 성인 군자를 고르려다 보니 안타깝게도 소개할 분이 한명도 없었다 성경말씀 그대로인 것 같다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이 땅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의의는 하나도 없기에 소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크리스천들을 소개하는 것은 구독자들께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종교를 궁금해했고 무명 연예인에게는 용기를 유명 연예인에게는 격려와 함께 겸손하라는 권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들을 소개하며 가장 난감한 경우 부족하지만 크리스천으로 소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종교를 바꾼 사람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미화 개그우먼 순학진려사 기독교 사랑의교의 집사에서 가톨릭으로 최일도 목사 개그맨 권용천 집사와 각 기독교 방송을 종행무진 누비던 김미화 집사의 개정은 의외이다 집사의 직뿐이고 성격본부도 할 만큼 했을 터인데 교리가 전혀 다른 가톨릭으로 개정을 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김재동 개그맨 기독교 이천동 충신교회에서 가톨릭으로 김재동 집안은 모두 크리천이나 김재동은 2014년 9월 6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새남토 순교성지성당에서 프란치스코란 세리명으로 천주교 세례성사를 받고 개정했다 천주교 신자 기업인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천주교 신앙의 후견인인 대부가 되었으며 세례의 성사를 받은 다음 날인 7일 김재동은 자신이 거주하는 설의 마을에 있는 한 성당에 등장했다 그런데 김재동이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뜻밖의 일로 여겨졌다고 한다 시사인 인터뷰에서 김재동은 다음과 같은 일화를 이야기했다 평소 김재동에게 김치를 가져다주는 절이 있었는데 김재동이 천주교 세례를 받은 것이 뉴스 기사에 나던 날 김치를 받고 절에 스님과 통화를 했다 김재동이 통화하며 죄송하다고 했더니 스님이 웃으며 괜찮다 장사를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김재동의 종교관은 기독교 불교 가톨릭을 넘나드는 종교다원주의에 가깝다 김미와 김재동님은 깊이 기도하시고 구원을 위해서라도 본가인 기독교회로 다시 컴백하길 바랍니다 결혼이란 루소 남의 취향에 맞는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아내의 남편을 구하라 지금은 장민호 전성시대 장민호 TV만 틀면 나온다 정말로 TV조선 사원이다 TV조선 월요일 밤 10시 오늘은 골프왕 목요일 밤 10시 사랑의 콜센터 금요일 밤 10시 내 딸 하자 또 가끔 화요일 밤 10시 화요청백전에도 출연한다 한 명의 연예인이 그것도 한 TV방송국에 세 프로나 MC등 메인으로 출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정도면 정말 TV조선 정규직 사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장민호님 물 들어올 때 노조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잘나가는 트로트 가수들 중에도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박상철씨는 불륜 문제로 휘청거리고 홍진영씨는 논문 표절 문제로 자숙하는 중이고 미스트로 진이며 무당딸인 송가인씨는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전 매니저와의 낙태폭러로 소가리를 하고 있고 미스터 트로트인 임영웅씨는 실내 흡연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많은 분들이 임영웅의 흡연에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는 절대 안 할 것 같은 깨끗한 이미지인데 그것도 담배를 신뢰해서 다른 공연장에서는 미성년자인 정동원 앞에서 임영웅씨의 흡연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안태에게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 준 사건입니다 임영웅씨는 국민 사랑이 최고인 만큼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라도 금연했으면 합니다 담배를 피면서 건행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를 외친다는 것은 좀 거시게 하거든요 임영웅씨가 금연을 선포하는 순간 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연예인의 인기는 한순간입니다 방심하면 모든 인기가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장민호님도 잘 할 거라 믿지만 그래도 지금 잘 나갈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일반 팬들은 떠나가고 안티 팬들은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레슨 1 인생의 키포인트 다 때가 있다 오늘의 양식 전도서 3장 1절 8절 범사의 기완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장민호님 기왕 물들어오고 또 젖는 김에 시첸말로 잘 나갈 때 구약성경의 이삭의 아내 디버와 같은 믿음의 여성을 만나 결혼까지 꼬리나길 팬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혼 작전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으로 43세 한국 나이 45세 장민호님의 결혼 롤모델로 46세의 결혼을 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신현준씨를 추천합니다 신현준 46세 결혼 신현준과 아내는 우연히 첫 만남을 하게 됩니다 신현준이 한 건물로 들어가려고 했고 아내 김경민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여자 쪽에서 먼저 알아보고 신현준에게 첼로 케이스에 사인을 요청하는데 이때부터 신현준은 아내와의 결혼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신현준 부인 김경민씨는 12살 연하로 1980년생입니다 신현준은 부인 김경미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 2남 1녀를 낳았습니다 결혼 6년 만에 무려 3명의 자녀를 낳아 다복한 가정을 꾸린 것이지요 장민호님도 만으로 43세 한국 나의 45세이니 충분히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가능한 나이입니다 레슨 2 인생의 키포인트 초심을 잃지 말자 만일 장민호님이 미스터 트롯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장민호님을 볼 때마다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고 난다 만일 장민호님이 45세 연령 제한이 있는 미스터 트롯에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 지방 방송인 여수 MBC에서 오마이싱어 MC를 보고 있을까 두 번째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로트2 성공의 자극을 받아 우죽순 생겨난 MBN 보이스트롯, MBC 트롯2의 민족, SBS 트롯신이 떴다 KBS 트롯 전국체전 등 여러 오디션을 전전하고 있을까 혹시 미스터 트롯에서 1, 2등을 차지한 동료 임영웅, 영탁의 성공의 충격을 받고 여러 오디션에 계속 도전을 하거나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없어 고생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 많은 가수들이나 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수 없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무명 가수들이 그것도 코로나 시대에 TV 음악방송에 출연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심지어 유명한 용감한 형제조차도 당시 무명이었던 브레이브걸스의 음악방송 출연을 위해 음료를 들고 PD들을 찾아다녀야 했고 어떤 때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 울기도 했다고 한다 정말 코로나 상황임에도 장민호님이 잘 나가니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과거 UBS 시절부터 고생했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민호의 미스터트롯 출연 결심은 가장 퍼펙트한 선택이었다 우명생활 22년 만에 했던 장민호 미스터트롯이 장민호님의 음악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면 앞으로의 반세기는 새롭게 만나게 될 대필감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많은 팬들과 함께 장민호님의 결혼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찬튜브도 장민호님의 가수 생활과 결혼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리찬튜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게 하시기에 그리고 уважаемых 오른쪽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에